자동차 한 번 타고 가볼게요 한 번 더? 진짜 이쁘다 인터넷까지 죽어도 안 하는 놈 어떻게 데려가주지 근데? 짐 챙겨 나오는 건가? 어떻게 데려가지? 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좀 무서운데?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언더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니깐 안전하게 일로 가자 비티만 안 나 어? 노래 나온다 이브어? 포기하라고? 장난을 사람을 이고 가면서 이게 할 말이야? 오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진짜 좋아할 만하다 최선의 화내는 거 봐 이거나 이리 와주세요 다음이나 보러가 하하 입안하게 왜 할아버지 헉 하하 ㅋ 버진다 이래서 기법이었나? 하지만 이사 굿 음 음 음 음 넘어가겠다냥 여기다가 비상 고급품이랑 가는 길에 가면 되겠다 그러려면은 차가 온전히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건데 어 과연 과연 차가 온전히 있을 수 있는 상태일까요? 자동차 한번 타고 가볼게요 근데 뭐 코스춤이라도 갖다주면 될 것 같네 으아악 아니 잘못 놀라 아 여기 어떻게 지나가 와 진짜 북도 없으니까 미치겠다 이 씹 아 거기다 북까지 올라 그러네 거기를 지나가려면은 여기로 올라서 아니 길이 일로 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아닌가? 아 굳이 이리로 올 필요 없었네 어 그냥 강가로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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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픽도는 놓고나요 여긴가? 아 잠깐만 새 봉추 어 여기 맞는데? 브라질 내려가지고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어깨 됐다 됐다 던질까 말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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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션 게임 맞네 여기는 뭐야? 이런 데가 있었나? 코스프레 하는 데구나 여기가 이렇게 음주에서 남친이 코스오였네 여친이 아니고 아 코난 코난 성우분이야? 아 코난 오브 라이언 아 코난 오브 라이언 누구지? 거 미안하게 대수다 포코 뉴욕에 있는 어 흩어진 자원을 60키로 회수 지점이라고? 앗 아까 준 터여온 오오 여기다가 하다리를 여기에서 뭔가 하는 거 일텐데 아 누가 표시를 좀 해 둔 거 같은데 어? 누군가의 금속이 떠내려가는 거 보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될 거 같은데 아니 어떻게 수집해요 흩어진 자원을? 아 그 수탐건으로 해야 되는 건가? 아 저거 저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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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내 실사했어 아 저기 하나 있네 저기 여기다가 나는 표지판 나도 해 놓을게 아 하나는 저기 있는데요? 저기를 뭔수로 건너가지? 돌아서 가자고? 아이고 가살랭이야 아 아 이렇게 오는 거야 이게 뭐야 모르지 나도 이렇게 모르지 나도 이렇게 오는 건지 이건 진짜야 아 아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화물이 너무 많아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?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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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좀 치 집어봐! 집어봐! 좀 일어나봐! 정신 차려봐! 아니 정신 차려 이 자식아! 아니 이거는 왜 하는 거야 일어나봐!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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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아파! 아 진짜 일어나! 아 됐다 아니 배 아파 미치겠네 고생했네 고생했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잠깐만요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야되니깐 아 뭐야 여기 하나 있었네 근데 저기로 올라가야되지 않나나? 이것도 설마 느낌 오는데 이거 느낌 오는데 이것도 여기 하필 아까 거기 맞는데? 아니야 아니야 왼손 휘둘러 휘둘러 더 더 더 더 아니야 Зija 서지 Egypt 이거 저거 щее 있은 아니 d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